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작정해버리고 그리고 그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을 얻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때를 서고 부러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장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생의 삶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 손에는 우리 일생이 환하게 다 결정되어 얹혀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한 자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길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여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인도하거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판단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탐욕을 벌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립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빗나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화를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살을 잡아당겨 놓았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날라가지 않고 빗나가 버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길로 가지 않고 빗나가 버릴 때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를 짓는다는 말은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 스스로가 빗나가 버리고 말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관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관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빛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늘 바라보고 그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느끼게 탐스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이 유혹을 하고 그들을 꾀하셨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잉태해지니깐 그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그 길로 가지 않냐고 빗나가서 자기의 욕심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을 당하고 에 대해서 쫓겨나고 그 후손들을 무서운 고난과 괴로움에 취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욕심이 잉태한 적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서 빗나간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참으로 인물도 잘나고 키도 크고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았을 때 그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뜻대로 순중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서 아말렉을 쳐서 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심히 구박하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멸하되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녀 노유까지 할 것 없이 짐생새끼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 명령을 받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러가서 하나님이 같이 갔음에 대성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이끝돼서 저것까지 멸했지만 그만 거기에서 탐욕이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고 또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짐생들 보니 소떼나 양떼 중에 살찌고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산체로 끌고 오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끌고 오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세워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오고 그 많은 소와 양떼들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울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울왕이 성진하고 돌아오는 걸 길목에서 만나서 사울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까 그럴 때 사울왕에게는 아니요 나 거역한 것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렉을 진멸했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지 그러면 이 아각왕은 무엇이며 저기에 소와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무슨 일입니까 아 그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려고 양이나 소떼 중에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도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대 야외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교한 것은 사신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으므라 왕이 야외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외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쁘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왕이요 기름 부으신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던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니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아무리 내가 수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내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모든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종교의식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우상사신의 절하는 것과 같고 사수로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종교의식을 행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장렘한 예배의식을 집행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름다운 종교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탐욕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우상사신의 절하는 것과 같고 사수로의 묶여가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그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지 말씀을 제껴놓고 인본주의적인 예배는 가인의 재단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어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또 보이더라도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캐스테만의 동사에서 기도할 때 얼굴에 피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시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예수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었으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 중심으로 선다는 것은 타락한 인생들은 더욱더욱 힘이 듭니다 우리는 원래 탐욕을 가지고 태어났고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암묵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탐욕을 져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탐욕을 져 버리고 서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생활이 탐욕에서 노인함 받고 하나님 중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투철한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다르게 하시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지내는 모두 다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님이 오시면 아마 이렇게 해줄 것이다 자기 생각을 딱 굳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지시가 임하시면 자기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자기 생각을 부여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리아의 대장군 남한이십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으시나 문둥병에 걸려서 속으로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사들이 병경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여종이 집에서 수종 들고 이런데 하는 말이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주인으로는 고쳐서 깨끗하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남한은 뛸 듯이 기뻐하여 아람 왕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시지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 옷을 짚고 이 아람 왕이 나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해하고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걸 내게로 보내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한 장군은 대장군이라 장군의 옷을 입고 거대한 수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는 엘리사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상의를 엘리사가 나와서 장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물에 거룩한 물을 찍어서 자기에게 뿌리고 그리고 안수해서 장엄하게 고쳐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수리아의 대장 나만인데 나를 장중하게 모셔가지고 거룩한 종교의식으로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서 나만의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봐라! 그게 누가 있느냐? 엘리사의 종이 뛰어나와셨습니다 그래 엘리사 선생에게 나만 장군이 오셨다고 하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말씀하기를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분 목욕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합디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세요 아예 나만 장군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십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장엄한 옷을 입고 우솔조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안수해서 고칠 것이라는 생각이 딱 돼 있는데 아 그 종이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일곱 분 퐁당퐁당 목욕을 하면 나을 것이라 그만 나만이 마음속에 진노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리냐 그래 강물에 가서 퐁당퐁당 목욕해서 나을 바이야 우리나라에 아마라강이나 바르바르강은 얼마나 물이 푸르고 깨끗하냐 그곳에 가서 내 목욕하지 뭘 이스라엘까지 와서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내가 퐁당퐁당 목욕하겠느냐 돌아가자 속았다 이런 모욕이 세상에 어리냐 이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 오면 자기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 버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고정관념이 강해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어올 때는 요렇게 요렇게 하나님이 역시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생각한 요대로 말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이미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다 성령으로 난 것은 이와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바람불은 것입니다 한 분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불다가 항상 바람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됩니다 갑자기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불기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뒤로 불다가 뒤에서 앞을 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이미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자기 고정관념을 버리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나만은 고정관님이 딱 써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수가 없다 나는 모욕당했다 돌아간다 그럴 때 남한 장군의 병사들이 그를 붙잡고 말하십니다 장군이여 아버지여 엘리샤가 또 어려운 일 부탁해도 할 것인데 아 저 요당량에 가서 목욕하라는 거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지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말한 대로 순종을 하십시오 옆에 보좌관을 잘 가진 장군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만 갖다 놓은 사람은 파멸됩니다 그러나 자기 주위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가 생명의 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좋은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종들을 많이 거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이 겸손해져서 요당강에 내려가서 물에 목욕을 합니다 흙탕물 속에 한 분 들어가고 두 분 들어가고 세 분 들어가고 아예 그냥 물이 쭉 내려오니 주식이 같이 되었습니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들어갔다가 일곱 번째 들어갔다가 일어나니 그 몸에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이어 좌우의 날선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고수를 짜기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기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자기 자만심 버리고 자기 이기주의 버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다고 오해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냐고 하십니까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칠십 평생을 살아온 전토를 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고 친밀한 친척들을 버려라 그리고 아비집도 인연을 끊어라 이게 여러분 말이 쉬워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태리아는 칠십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사적인 전토도 버리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집과도 인연을 끊어라 부모와 형제 간에도 인연을 끊고 내게로 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아니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여기 아브라함은 아비집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조카를 데리고 출발한 것이 그에게 두고두고 후회스럽고 나중에 피투성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긁어지고 높이 달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기를 스스로 원하실 테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긁어져야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도 내가 긁어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각오라도 해야 십자가를 긁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전토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비집을 버리고 나가라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려고 하면 부모에게 버림을 당할 때도 있고 형제에게 버림을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처자에게 버림을 당할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긁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겠다는 그러한 처참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주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교인들이 너무나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전토와 타협하고 친척과 타협하고 자기 아비집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육신에 가까운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송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우리의 십자가의 희성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면 주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섭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이면 쉽지만 그것이 부모여, 형제여, 처자가 될 때는 마음속에 피를 흘려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글머쥐고 자기가 매달리지 않고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면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기도할 때 깊은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음속에 우리 의지를 움직이는 뜨거운 소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탐욕도 버렸고 내가 이미 자기 고정관념도 버렸고 내가 내 십자가 글머쥐고 버림받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엿들여 기도할 때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구름기둥과 같고 불기둥과 같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환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희미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마음의 소원이 강하게 내 영혼을 부여잡아버린 것입니다 앉아도 그 소원에 잡히고 서도 그 소원에 잡힙니다 그 소원이 마치 질품같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점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소원의 밝은 등불을 통해서 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다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소원이 불길같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적은 일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일어나는 소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마음의 환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녁은 캄캄하느니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는 지척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눈앞에 있는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무지의 마음이 쌓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 우리가 갈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갑자기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왜 전에 이것을 몰랐던가 저런 마음에 어둡고 캄캄했더니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 보니 이렇게 환하고 모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것을 왜 몰랐던가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누르고 있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만 꽉 들어찹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 마귀가 떠나가버리고 성령의 밝은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캄캄하고 앞길이 막혔던 그 환경에 서광이 비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문이 열린다는 것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는 가멜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종을 7분이나 상목댁이로 보내셔 주변을 살펴보라 했습니다 7분째 종이 내려야 하는 말이 저 먼 동해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없는 가뭄이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다 이것이 벌써 하나님 표시입니다 그때 엘리아가 하는 말이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오라는 손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 만대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삶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알려져 있으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환악해 보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놓은 그 길로 그 고속도로로 달려가야지 내가 삽들고 괭이 들고 하나님 길을 피어서 내가 내 길을 닦아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이 만들어놓은 그 신장로 그 고속도로를 따라 믿음과 순정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